정말 엄청납니다. 저는 숨겨져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수록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영화 300만 넘으시면 공약을 제가 제시하나 해도 될까요? 수영장에서 만나요. 그냥 500만으로 크게 합시다. 꿀. 저도 쿨. 노부레 씨. 화이팅. 수영장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할게요. 배우 한예슬 씨가 패션 디렉터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미인은 정말 재즈도 많은가요? 홍홍. 콧소리가 이렇게 매력적이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홍. 어떻게 해. 패션쇼 리허설 현장에서 만난 반가운 스타 한예슬. 모델들의 워킹을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살짝 긴장한 듯한 모습이죠. 그녀가 런웨이에는 무슨 일일까요? 지금 뭐 보신 거예요? 지금요. 쇼 준비하느라고요. 저는 밥독에 뛰어다니고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번에 활동을 하게 돼서. 한예슬 씨는 의상 선정은 물론이고 음악, 헤어, 무대 연출까지 이번 패션쇼를 총 지휘했는데요. 드디어 화려한 패션쇼에 막이 오르고 한예슬 씨가 패션 디렉터로서 첫 시험 때 오르는 떨리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모델이 무대를 떠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던 한예슬. 무사히 패션쇼를 마치고 피날레 무대에 오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더 이상의 솔직함은 없다. 패션 디렉터로 돌아온 사랑스러운 그녀 한예슬 씨와의 만남 기대하세요. 첫 패션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용기 내서 이번 첫 쇼를 연출하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썩 들게 나왔군요.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하나 좀 해드렸어요. 뭐예요? 선물이 조금 미비할 때. 어머 어떡해. 바로 옷 만들 때 쓰는 토르소라는 건데요. 다음부터 이제 디자인하실 때. 좀 블랙으로 칠할까 봐 이렇게. 저희가 다시 칠해서 드릴게요. 이거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일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마음에 드신다니까. 네. 한예슬 씨 만나러 온다고 신경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레드 팬츠 아주 핫하세요. 네. 이 데님과 레드의 좋아. 네 괜찮습니까? 체격이 좋으신데요. 고맙습니다. 보셨어요 제 체격? 아 그럼요. 사회스로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6층 SBS 의상세요. 감사합니다. 패션 디렉터 한예슬이 제안하는 올 가을 겨울 유행 패션. 센스 좀 있네 라는 말 듣고 싶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감사합니다. 남자들을 위한 패션 아이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요즘에는 바이코 자켓이나 이런 데다가 펄을 같이 믹스한 그런 룩도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게 입고 다니신 분 알아요? 네네네네. 수양대분. 이정재 씨. 그렇죠. 이 정도는 입어줘야 패션 리더죠. 패션 포월드 하시네요. 네. 아니면 뭐 코트에 퍼가 같이 가미된 것도 저는 멋있을 것 같아요. 아 패션 테로리스트. 남자는 이렇게 입으면 좀 별로더라. 아 저 그런 거 싫어요. 남자분들이. 너무 깊게 파인 셔츠를 입었는데 가슴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야시시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깊게 파인 거 남자들. 네. 뭐 짓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남자가 봐도요. 아 백끝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자분들은 숙일 때도 이런 거 해줘야 돼 진짜. 어떡해. 가을이잖아요. 문득문득이 외로움이 이렇게 찾아올 데 없습니까? 외로움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은데 요즘은 괜찮아요. 결혼을 실제로 한 친구들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네. 너무 행복해요. 아 그래요? 네. 결혼 생활 제가 막 물어보거든요. 어때 어때? 너무 행복하다고. 속지 마세요. 왜요? 혼자 당하기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웃기신 작전입니다. 저 조금 더 두고 보려고요. 아직 얼마 안 돼서 신혼이니까. 천천히 보고 오시고. 저는 행복해요. 연화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요즘 연화남들이 되게 힘들어요. 대본인 거예요? 아 눈에 들어오는 연화남도 혹시?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나이가 들었다는 거니까. 인정하고 안 할래요. 인정 안 하고. 나 아직도 연상이 좋아요. 아 여성이죠. 40대 배우들 중에 역시 맘에 드시는. 아 너무 하시네 정말.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이제 노 메이크업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 아 진짜로요? 네. 피부미인이시잖아요. 아 근데 이제는 피부도 예전 같지 않고요. 네. 노릇노릇해요. 노릇노릇하네. 무슨 의미죠? 노릇노릇? 세상에 노릇노릇 구워진 거 같아요. 세상에 풍파 이렇게 노릇노릇. 한번 뒤집어주세요 그럼. 몇 번 뒤집었다. 아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의 매력은 진짜 매력은 서른이 넘어야 나타난다. 맞는 것 같아요. 공감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뭔가 도전적이고 이런 것도 아름답지만 3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좀 인간으로서 좀 완전한 모양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